잠시만요 한강 꼬고 나가는 게 맞았다 너무 싱겁게 죽었어 초반에 잠시만요 어디하나 초록 구석이 없어 아 세다 장전하는 게 아니라 장전하고 세던가 아예 장전을 안 했으면 할만했는데 하필 그런 덱이 에다가 디코 이거 지연 때문에 아이쿨를 살까 아예 아이큐 수류탄 있었나? 수류탄 없었지 아이쿨 아이큐 아이큐 아이큐가 접착포격 클레이머 아이고 결국 중요한 과정 못 부수네 마이스터 오캠 같은 거 그치 전판이 아닌가 아이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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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이쿰 에파이 아니 아이쿰 아이쿰 아, 기원초대, 기원초대 그치 그냥 무평범한 선포가 다그넘어 다시 들어갈까 슬리만 하고 2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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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2팽 2개 2팽 2개 2팽 2개 생각없이 뛰어들어 3팽 3개 2개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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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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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 5개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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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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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 6개 5개 5개